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아무 물려나? 멋대로 살아 돈 워리 봐봐 이거 내 칠풍 놀이식이 푸아하 해 거기 피스톱 씻어 따라와봐 병실아 악당성 슬라이 정말로 멋들텀 멋들었어 졌컴 멋들텀 멋들었었었다 멋들텀 멋들었어 졌컴 우아 마시 배람 TFT 구암 무시해 도마디 태도 두둥둥자 두배 때문에 안보인다 댓글도 알자 닦아셋 배러리에 틀러리들 반박 불가 그러면 말 때 꿈아 따박따박 두둥둥자 좋아 위보다 나가 벌써 불을 다시 멋지 키워 심판에 날 돌아왔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제 내 입으로 두말아 왜 산소리 아아 티에 버틴 자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대답 그게 바로 인지상적 아 정말 못 갔던 시세에서 먹으라는 인생 성공 실패 중에 다른 설득받은 자를 태길 멋대로 멋대로 그래 내 멋대로 제목 네모 아닌 그래 내 멋대로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펭구와 머시 베렛 TFT 아무 불려나 멋대로 살아돈 워리 봐봐 이건 내 집 품고리 시기풀 아하 해 거기 비싸 씻어 따라와봐 현실아 악당성 슬라이터 하하 정말로 멋돌탐 멋돌아서 어쩌컴 멋돌아 멋돌아 어쩌컴 멋돌아 멋돌아 어쩌컴 펭구와 머시 베렛 TFT 아무 불려나 펭구와 머시 베렛 TFT 아무 불려나 엑소 베렛 TFT 아무 불려나 펭구와 머시 베렛 T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